척 쉬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같은 당 조맨친 상원의원이 기후변화 대응을 담은 패키지 법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 법안에 줄곧 반대해온 맨친의원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며 좌초위기에 놓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확인해보시죠. 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한 합의를 한 건데 점점 가시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밤에 미국 내 여러 회사들이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서한을 바이든한테 보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법안명은 인플레이션 감소법입니다. 단순하게 여러 가지 내용이 담아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증세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10년 동안 한 7,500억 정도의 세금을 더 걷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와 더불어 세금을 걷었으니까 그만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사용을 하는데 사용처의 대부분이 기후변화 관련 쪽, 그다음에 헬스케어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기후 관련된 대응을 위한 투자가 한 3,690억 정도 되니까요. 상당히 큰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번 기후 관련된 부분은 작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BBB 법안이라고 해서 빌드백 배럴라고 해서 미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3조 5천억 달러 정도의 부양안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조멘치인 의원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1조 7천억이 다시 패키지가 나왔었고요. 그것도 최종적으로 조멘치 의원이 반대를 하면서 최종 파기가 됐는데요. 이번에 그 내용들의 핵심 부분을 다시 금액을 줄여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금액 자체는 기존에 1조 7천억 달러에 비해서 3,700억 달러니까 상당 부분 감소를 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의회 사상으로는 가장 큰 기후 관련 법안을 통과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전기차나 풍력, 태양광 같은 제조시설 투자에 620억 달러 정도의 세금 공제, 그 다음에 보조금 지원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청정에너지, 그 다음에 메탄가스 절감, 농업, 전력 관련된 친환경 분야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전기차를 신규 구매할 때 7,500달러에 세금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중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4천 달러의 크레딧을 추가적으로 제공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상원에서 법안 표결이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처리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하원에서 아마 무난히 좀 통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지금 큰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이 법안에 관련해서는 태양광 관련주들이 가장 좀 탄력적인 움직임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전일 미국의 태양광 관련주들 급등세가 연출이 됐었고 오늘 국내 증시도 대명에너지나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대장주로 20% 넘는 오름세가 집계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기차라든가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도 전반적으로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시장에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네, 일단 이번에 나온 법안 자체가 단순히 신재생 관련 뿐만 아니라 수소나 원자력, 그다음에 화석연료까지 모든 에너지원에서 탄소를 저감하는 기술을 개발하면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태양광이 강한 그런 모습인데 풍력이나 그다음에 수소나 원자력 같은 경우도 아마 관련된 그런 수혜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도 지금 관련된 수혜가 향후에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종목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태양광 업체에 대한 관심사가 클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이제 미국 내에 태양광 관련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우선적인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솔루션이 지금 하나큐셀이 미국 내에 지금 공장 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가장 수혜가 클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풍력 관련돼서는 CS 윈드가 미국 콜로라도 주에 풍력 타워 관련된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풍력 발전 관련된 발주가 크게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수혜가 커질 걸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풍력 타워나 해상 부유물을 만들고 있는 삼강 M&T 같은 경우도 미국 서부 지역에 풍력 관련된 타워를 공급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전기차 관련된 구입 지원금을 지금 지원을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전기차의 판매가 향후에 좀 더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현대차, 현대기아차가 미국 내 전기차 판매 순위 지금 2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와의 간격은 상당히 크다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2위를 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자동차에 대한,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상당히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지원금이 나오면 추가적인 판매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